배우고 싶어하는 회원님들이 더러 계셨어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눈가라지게 잘하게 배웁시다 그때 안 줬어요? 그 다음날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안 줬어요 따라간다고 우리가 여기서... 아 따라간다고 있네 어서 드리시오 어서 드릴게요 어서 드리 이러면 쌉한테 빠 맞는단 말이예요 우리가 여름 휴가 하기 전에 입안에서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하나만 들고 그랬잖아 이제 심층과도 많이 배울 텐데 뭐 나는 통인어린인 줄 알았는데 동인어린이네요 동인 동인 동네사람 동네 아니 선생님한테 들을 때 통인 동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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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사람들 이것도 푸는 거 제가 드릴게 여기 뒤에 있는데요 아 있어요? 아 제가 풀어드렸구나 지랬구나 아이고 어디 어디 여기 있습니다 아 풀어드렸네 신청이 할 일 없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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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우리가 거쳐서 내려오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바로 뚝 떨어뜨려서 금을 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심청이 할 일 없어시다 심청이 할 일 없어시 부친을 동인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부친을 동인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그렇지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그렇지 그러니까 심청이 할 일 없어시 이렇게 밑으로 까는 놈과 부친을 동인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이거는 똑같은 놈이야 근데 그거보다 사도를 띄워서 심청이 할 일 없어시 부친을 동인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그거보다 또 사도가 더 올라가 할 일 없이 선인들을 시작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그렇게 따라간다 시작 따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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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직인들을 손직인들을 따라간다 따라간다 불린다 구울인을 구울인난 구울인난 좀마 자락을 좀마 자락을 자락을 넣지 말고 좀마 자락을 시작 좀마 자락을 거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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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게 되는거야 그거를 거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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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거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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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것이 이opes 비가 답 앞 피같이 흐르난 눈물 흐르난 눈물 응 피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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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모두다. 모두다. 사무진다. 사무진다. 사무하면 안 돼. 사무. 사무진다. 사무하면 우리 째 아니야. 사무. 조르는 거야. 졸라 뛰는 거지. 거기서 또 음을 만드는 게 아니야. 사에서. 사무시다. 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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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제일 비슷하게. 달라고 해. 무 무 그렇지 그렇지. 삼 무 삼 무 친다. 그렇게 돼. 이게 강산제 소리에 어떤 저기 뭐야. 종결형웅의 어떤 한 특징이야. 그 중에 여러 개 몇 개가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. 요렇게 삼 무 친다 요렇게. 금으로 가는 거야. 근데 어떻게 졸라 뛰어갖고 탁 졸라서 말아서 끝을 내는 거야. 음을 변하는 게 아니라 삼 무 친다. 금이야. 삼 안 이렇게 해갖고 타루를 쳐갖고 삼 무 친다. 시작. 삼 무 친다. 엎어지며 넘어지며. 엎어지며 넘어지며. 천방지춤 천방지춤 따로갈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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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걍는 말 걍는 말 바라하하 본명 바라하 본명 바라하 바라하 그렇게까지 안올려봐 바라하 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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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콜νο 고뙸 고뙸 알 바라하 봄명 바라하 봄명 이진사택 차군나가 이진사택 차군나가 저기 뭐야 열한 번째 방에서 너무 많이 가 진짜 무리였어요 차군나가 시작! 차군나가 아니야 그리고 딱 뛰어야 돼 그리고 열 두 번째 방은 쉬어야지 이 소리는 굉장히 테크니컬 하면서도 엄해요 그 엄격한 어떤 룰이 있어요 그걸 딱 해야지 꼬꼬리 길게 느리 빼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혼나요 선생님 잊어버린다니까요 도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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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자르듯이 확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모지르게 끊어야 돼요 그러지 거기 길게 빼면 엿장수창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그런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뒤지게 혼나고 쫓겨나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선생님 앞에서 배울 배우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해서 끊을 때는 딱 다 끊어야 돼 봐봐 시작 이진사 때 창을 나가 다 끊어야 돼 시작 장 장 년 당연히 올 그렇지 다논달음 다논달음 그렇지 다논달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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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행여 잊었느냐 니가 행여 잊었느냐 니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칠월 칠성야흐 함께 결교 허잤더니 함께 결교 허잤더니 허잤더니 함께 결교 허잤더니 함께 결교 허잤더니 함께 결교 허잤더니 허잤더니 또 하지 말고 허잤더니 함께 결교 허잤더니 이제는 이제는 허어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 그렇지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 여기까지 할 거야?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 할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